용산구가 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주민 참여 예산 사업 25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. 최종 선정된 사업은 지난 3월과 4월 주민이 직접 제안한 90건의 사업 중 선정한 것으로 일반 사업 21건과 행사성 4건입니다. 일반 사업으로는 이태원 일동 보행자 중심 거리 조성과 청파동 스마트 경고판 설치, 효창공원 담벼락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등이며 행사성 사업으로는 후암동민의 날 기념 걷기 대회와 한강로동 한마음 마을축제, 이촌 일동 벼룩시장 등이 선정됐습니다.